아이고 이빠라, 쟤기. 주누야, 오늘 주누 왜 기분이 안 좋아? 엄마, 난 이거 짜잔. 이거 짜잔, 이모가 졌지? 아보카도 넣어요. 짜잔, 얍. 어머, 이거 이모가 졌지, 주누야. 여기, 여기, 여기. 밤에 켜야 되는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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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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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감자튀기를. 감자튀김 아니야. 눈을 감자, 감자, 과자, 과자. 엄마, 눈이 감자. 아, 눈을 감자야. 눈을 감자, 눈을 감자. 눈을 감자, 눈을 감자. 진짜 눈이 감자이다. 우와, 주누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요? 아, 엄마. 주누 좋아. 엄마. 주누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어때, 나 감기 해두고 자고 있는데. 주누 오늘 맘마 뭐하고 먹었어, 어린이집에서? 맘마 뭐 먹었어, 우리 애기? 귀여워. 꼬기 먹었어? 엄마는 꼬기 먹었는데. 주누도 꼬기 먹을래요? 이거는. 대답을 해야지, 주누야. 엄마가,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먼저 해야지 맞는 거지. 주누, 꼬기 좋아해요? 네. 무슨 꼬기 좋아해요? 갈비? 햄버거. 햄버거 꼬기 좋아해요? 햄버거.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나 감자튀김. 감자튀김 좋아해요? 네. 감자튀김 튀겨줘요? 이따가 저녁 먹고 엄마가 감자튀김 간식으로 튀겨줄게. 좀만 기다려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 왜 재채기해. 어이구 딱 크지. 어이구 딱 크지. 엄마. 지금 이거 TV 안 돼? TV. TV 많이 보지 말고. 엄마 굳지 마요. 난 헬로카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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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친구 카보. 우리 애들. 헬로카보. 헬로카보. 마나 보고 싶어요? 네. 얼마큼 보고 싶어요? 아니. 다섯 번 보고 싶어요? 네. 우와. 우리 준우 대답 씩씩하게 잘한다. 네. 버섯 가볼 거야? 네. 버섯 아직 딸 거 없어 준우야. 따면 안 돼. 엄마. 버섯. 엄마가 다 따서 버섯 딸 게 없어요. 왜? 버섯 다음에 따요. 엄마. 이리 와. 아니야. 거기 벌레 있어. 벌레. 벌레 있어. 거기 벌레. 벌레 많아서 안 돼. 준우야 일로 와. 차주심. 일로 와요. 엄마. 아이 신나라. 아이 신나라. 아이 신나라. 엄마 봐봐. 준우야 엄마. 엄마. 엄마.